아 동숲 512강? 다 볼 수 있겠네 거의? 근데 이 우승은 뭔데 아닌 뽀야미 아니겠어? 근데 또 모르지 저의 마음을 강타할 단 하나의 주민이 있을지도 귀여움이 와 얘 완전 귀엽다 나 얘 데려오고 싶어 힘들어 아 이름이 힘들어요? 이쯤에서 날 좀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날 안 뽑는 것은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 저 바보같이 자신만만하게 서있는 코끼리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 치는 강자들의 대결 이름만으로 올라오니 힘들어 씨 그리고 조금적 닮은 얼굴 하지만 귀요미 그냥 너무 귀여워서 나 한 붐만 더 이기면 결승이야 이제 한 번만 안 되겠니? 나 벌써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우승할 것 같아가 했단 말이야 512강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으로 팍팍 한번 뽑아볼게요 어 눈송이, 혼양이 쓰읍... 그냥 나 귀여운 애들로 할게요 나 눈송이가 귀여운 것 같다 뿔리미, 문복 어? 이거 가브리엘이 입는 골드 티셔츠인데? 너도 골드니? 쓰읍... 저는 문복이가 더 귀여워요 하이드, 화자 어... 쓰읍... 둘 다 애매한데? 둘 다 살짝 무서운데? 어... 나 하이드 울프링크, 꺼벙 울프링크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니야? 약간 무슨... 그 마인부... 그 비비디한테 악한 마음을 증폭 당해가지고 전투력을 상승시킨 대신 인간성을 잃어버린 늑대 같애 전 꺼벙이가 더 좋아요 미에? 이름이 아잔만이야? 하하하하 이름이... 이름이 진짜 아잔만이에요? 하하하하 어이... 얘네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예뻐? 눈이 무슨 창문인데요? 여기 십자 창문에 지금 밤... 눈을 통해서 지금 다른 세계의 밤을 비추고 있어요 난 근데 아잔만이 더 귀엽다 이름이 일단 아잔만이야 하하하하 이름이 아잔만이야? 너무 귀여운데? 제시카 리사 어... 리사 알파칸가? 글라헴 마미 나 글라헴 구우산 에이프릴 어... 나 구우산 모리 어? 우리 기장님이시잖아? 우띠? 어... 이름...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 아... 우띠 나 우띠 나 우띠 나 이름 귀여운 애들이 좋아 우띠? 유니 금키요 나 유니 진상 이름이 진상이야? 진상 고파유 진상은 뭔가 음엄하게 생겼어요 그죠? 어... 뭔가 곁에 있으면 해를 입을 것 같아 나 고파유 모르겠습니다 빌리 범호 빌리도 빌리는 약간 눈이 음란하게 생겼어 약간 음란해 보인다 얘는 범호로 고르겠습니다 경찰관 쥬디 쥬디 쥬디는 눈이 너무 이게 사백안이라가지고 좀 무서운데? 쥬디 근데 이름이 귀여우니까 쥬디 거성 카로토 얘는 엄청 옛날인가 보죠? 화질이 왜 이래? 거... 거성은 마을 주민인가요? 무슨 약간 촌장님 포스인데? 퀘스트주는 촌장님 포스인데? 거성 박명수? 저는 촌장님 음... 저쪽은 너무 저기 없어 화질이 너무 안 좋아 어 킹 미사키 킹 멋있는데 나 킹 이름이 킹이야? 멋져요 토빗 캐시미어 토빗은 우리가 봤죠 얘 이스터버니 근데 얘는 약간 피곤할 것 같아 어 뭔가 피곤하게 생겼어요 그니까 곁에 있는 사람은 피곤할 것 같아 자꾸 눈치 없게 계속 말 걸 것 같아 막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대답해도 계속 끝없이 말 걸 상이에요 토빗 늘봉이랑 봉 어... 둘이... 봉씨 가문인데? 쓰읍 봉보단 역시 늘 봉이죠 어... 늘 봉이니까 봉보다 더 봉이죠 늘 봉이 무뚝 핑키맘 캥거루들은 솔직히 근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꾸 조금씩만 이거 뭐야 어? 커스텀만 한다? 크로마만 바꾼다 이거 약간 장난질 맘에 안 들죠? 캥거루 탈락 무뚝 무뚝 나키 신디 신디는 약간 루즈의 부담스러운 버전 같은데? 자세가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키 귀엽네 나 오리 주민들 약간 귀엽다 오리들이 좀 귀여운 것 같아 어 햄스틴 연유 어 햄스틴 똘똘 똘똘하게 생겼어 그죠? 어 뭔가 또리장군 같은 그런 느낌? 귀여워 연유도 귀여운데? 쓰읍 이쪽은 되게 착하하고 착하할 것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약간 착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느낌? 쓰읍 뭔가 이제 그 어떤 야심찬 햄스터 나 연유 눈사람은 좀 무섭다 눈사람은 빼고 곰돌이로 가겠습니다 밴덤 페트라 어 뭔가 싸나워 보이지만 또 이게 오히려 착해 보인다 나 밴덤 캐비어 베이글 쓰읍 어 둘다 음식 이름이네 그쵸? 둘다 아무 상관없지 않나? 캐피어랑 베이글이랑 쓰읍 어 이 강아지는 뭔가 항상 사고 치는데 계속 미안하다고는 사과를 잘해서 내 속만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 캐비어 여우 루나 나 루나 오토마츠 어 여기도 티미가 있네 그치 이름은 티미가 국룰이죠 어 무파라 내가 아 무판이구나 어 이거 약간 가업인가요? 전작에서는 무판이 어머니인가? 아 무판이 할머니에요? 아오 전 호랭이 계속 이어받은 그거구나 사업이구나 100% 와이하 어 100%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 시청자분 섬에 가서 본건가? 오렌지 100% 어 100% 깨비 겐 나 깨비 미치루 조루지 와 얘는 대놓고 도둑 컨셉인데? 이렇게 음엄한 주민을 하하 또 들여놓으면 얘네도 착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너무 들이기 싫게 생겼는데? 조루지 얘네 초기 주민으로 잡히면 어떻게 해요? 리셋? 그래도 이 이거는 안보이니까 얘 이거보다 나아 어 가브리엘이다 포코 귀엽지만 어 우리 섬 주민은 무조건 일단 올라가는거죠 마츄릴라 프랭크 쓰읍 어 여긴 약간 위험해보여요 프랭크 쟤도 황금집 지을거같이 생겼네 타츠타 브리트니 아 브리트니 레온 나타샤 레온 나 멋있어 레온 좀 간지나지않아요? 잘 만들었어 이 캐릭 네즈코 샴페인 쓰읍 얘는 약간 미키마우스랑 너무 닮았다 그죠? 눈이 이 디즈니 눈을 하니까 얼굴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약간 짭 짭퉁 미키마우스 같아요 그래서 샴페인 패치 땡치리 아 얘가 그 땡치리인가? 너 벼룩 받은 친구 아니니? 너가 그 벼룩에 땡치리니? 일단 땡치리 올려줍시다 구면이니까 아마인 액클레르 눈이 뭘 먹는데? 눈이 팽맨이야 눈에다가 뭐 치즈같은거 이렇게 넣어줘야될거 같은데? 근데 액클레르 귀엽네요 마사 푸람 와 눈으로 오해할만한게 세개나 있어요 그죠? 뭐가 눈인지 이게 눈인거 같긴 한데 딱 봤을때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거 같애 눈으로 오해받을만한게 세개나 있어 일단 저는 일단 그 화질 화질 안좋은건 안올리 아아 여울이대 리아나 어 리아나 약간 멋있긴한데 여울이는 안되지 여울이를 이길수는 좀 힘들죠? 곰시 샌디 얘 나 닮았다고 오늘 팬카페인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곰시 어 난 샌디 그 다음에 딩 와 굴루민 짱 귀엽다 파틱 아모레 파틱 아델레이드 메아우 얘는 가면 쓴거 같애 얼굴이 얘는 가면 쓴거 같애 아델레이드 이거는 옛날거는 너무 각져가지고 좀 무서워요 그쵸? 뭐 고르기가 애매하네 그냥 일대 아무거나 옛날 동수캐릭은 정이 안가 어 나 1호 1호가 엄청 귀여워 2호 3호도 다 볼 수 있나? 어 한나랑 아 콩돌밤베리도 나오는거야? 얘네 세트로 나오니? 쓰읍 좀 치사한데? 드리미 빙티 빙티가 느낌이 좀 좋네요 로타 고북 저는 어 또 촌장님 왜이렇게 촌장님이 많아? 옛날인가? 바야시코프 햄둥 오 이건 햄스터인데 특이한 크로마를 해놨네요 그쵸? 코수염이야 이거? 저는 바야시코프 아싸무 그레이스 이게 왜 그레이스 가로치고 봉팔이에요? 아싸무는 얼굴 너무 크다 그레이스 이름이 바뀌었어요? 멜버른 피로시 멜버른 귀엽다 코알라 주민이랑 햄스터 주민들은 약간 좀 다 오오 메이첼 완전 귀여운데? 대장 샐리 이름이 대장이야? 근데 얘는 뭔가 너무 몸이 사람 몸이라서 바지를 안 입은게 좀 자꾸 좀 거슬린다 아니 너무너무 사람 같애 샐리는 바지 안 입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바지를 안 입은 것 같애 샐리 낯선 고양이 캔버라 캔버라도 어디서 봤는데? 놀러 갔다 봤나? 스읍 저 캔버라 낯선 고양이 좀 무섭게 생겼는데? 어 일단 화질 좋은 친구 레밀 몽티 나 레미 어 화질 좋은 친구 오르묵씨 찰스 마가렛 음... 찰스 화질 좋은 친구 바네사 베티 아 이 익명이 감상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거의 처음 아닐까? 원래대로라면 둘 중에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를 토론하고 있을텐데 그죠? 이 경우는 일단 베티가 앞니가 굉장히 큰데 아랫니가 상대적으로 아랫턱이 작아요 무느님은 이 아랫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입이 크면은 오히려 이제 약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콧구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네사가 두 주먹을 콧구멍에 넣으면은 숨쉬기 약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바네사가 이길 듯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는건데 오백... 512강이라가지고 어 나는 오리들이 왜 이렇게 귀엽지? 리처드 내가 새를 좋아하나봐 뭐 화질 좋은거 어 얘는 약간 역재 나오게 생겼다 역재 증인같이 생겼다 어! 개귀여워 ㅎㅎㅎ 얘... 어 얘가 뭐냐? 얘 왜 이렇게 귀엽냐? 너무 무거워 ㅎㅎㅎ 어 화질을 뚫고 이겼어요 어! 우리집 왔던 애다 병태 아까 봤던 일섭이랑 피카 피카 귀엽네요 머리 위에 잔을 얹고 다니네 어어어 Exeh 흐헥 왔구나 문대야 널 기다리고 있었어 쓰읍 자 화질 화질 흐허헤헤헥 표에허허헛 베어드를 어, 그래가지구 수염이 이렇게 수염 잔뜩 놨는데 쓰읍 이 배터리 Awesome 좀 부담스럽네요 저 선드라 고르겠습니다 티나 코끼리들 다 귀엽다 그죠? 스트로 에바 에바는 좀 에바고 스트로 귀엽네 호빵맨 같아가지고 가부키 쇼키치 둘 다 별론데 이거는 일단 화질 문리나 우락 문리나 옷을 이쁜거 입었네요 어? 코알이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저 표정 좋아요 헐크 바바라 어... 나 헐크 얘도 운동강이겠지? 철컥이 넬슨 나 넬슨 브로콜리 쿠라라 브로콜리 브로콜리 짱 귀여워 차미 페춘이야 어? 차미 얘 그 뭐야 메룽이가 기르는 애 아닌가? 아 기르는게 아니고 데리고 사는 애 아닌가? 그죠? 메룽이가 데리고 가라 그랬던 애 펠리오 화질 머피 페티카 엄청 착하게 생겼어 엄청 착하게 생겼어 진짜 페티카 뭐야 뭐 부탁하면은 다 좋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일단 좋다 그랬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베개 주먹으로 치면서 내가 왜 그 부탁 들어줬지? 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머피 고르겠습니다 펠리미 라자냐 라자냐 가논은 그거 아니야? 젤다 보스 아니에요? 얘는 진짜 무슨 보스를 만들어놨네? 뭐 가논을 잡아라 그런 거 아니야? 피스타치오 화질이 둘 다 고수기 어? 케이트에요 원래 본명이? 이번에 한글로 개명당한 거야? 곰돌오스 하하 하하 와 이거 무슨 그리스 거석상 컨셉인가? 나 곰돌오스 와 이름이 휴지야? 나 휴지 콧끼리들도 다 귀엽다 어 민트다 도박왕 민트 벤 티본 나 벤 의외로 약간 강아지 주민들이 귀요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와 아세로라 레이라 와 아세로라 완전 똑똑해 보여 눈빛이 살아있어 어 유니오 그 다음에 나디아 사반나 나 나아 나 사반나 이름 그놈 이름 너무 막 찍는 거 아니야? 이름이 그놈이야? 어 얘 처음으로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거 약간 가필드 닮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뭐야 월드컵 티셔츠 입고 있는 건가? 차돌 어 나 차돌이 귀여워 돈후왕 갑순 어 이거 뭔가 싫다 갑순 얘 그거 아니에요? 갑파 아니야 갑파? 아그네스 마스카라스 와 얘는 레슬링하는 새 컨셉인가 봐 새들은 죄다 운동광인가? 나 마스카라스 보이드 릴리 릴리 해탈한 해탈한 달마니 오오옿 딱 술을 한 어저께 4병먹고 일어나서 2병 마시면서 해장하는 그런 줌인거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병가지고 3일동안 계속 마시는 사람 같아 둘 다 뭔가 알콜 냄새 나 뭘 골라야해냐 이거 헤타랑 고르겠습니다 여 좐 무섭네 달마니는 지미 첼시 나 첼시 이건 염소인가요? 사브리나? 아 이 친구 아이다 이 친구가 그 뭐야 기피 주민 1순위라면서요 귀여운데 나 아이다 고를래 아이소토프 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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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오골도 약간 운동강 느낌인데 럭키 켄트 럭키는 좀 무섭다 그죠? 켄트 어 강아지 아 그러니까 강아지 끝판왕 여울이가 있구나 알베르트 메들리 오 메들리 귀여운데 화질 엘레핀 로보 늑대들은 다 너무 똑같이 생긴거 아니야? 그죠? 딴 애들도 마찬가지긴 한가? 근데 엘레핀 엄청 귀엽다 이렇게 눈에 생긴 애들이 좋아요 마롱 쏠림 감사합니다 레이니 와 얘는 약간 개구리의 정석인걸? 스쿼트 티파니 이름이 또 스쿼트야? 진짜 막 짓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어... 티파니 베리 리포 어... 베리는...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길가에 베리가 지갑 떨어뜨려가지고 어 베리야 지갑 떨어졌어 하고 이렇게 지갑 주면은 고맙다고 눈물을 2시간 동안 흘릴 것 같애요 뭔가 베리야 너 오늘 옷 잘 어울린다 이렇게만 해도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럴 것 같애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네요 리포 트로아 미미 미미는 약간 얄미운 보이는데 야 너네 집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 내가 다 먹었다 이러고 나가는 것 같애 나 트로아 카트리나 서머 카트리나 이사벨 약간 이렇게 해골옷 입고 무섭게 생긴 애들은 뭐 어디 갱 소속인가요? 뭐가 있나본데? 얘네 모동숲이에요? 아니면 전의 애들이에요? 얘네 뭐야? 이 정체가 뭐야 가논 아까 막 이런 애들 놀동숲 애들이에요? 티동숲 애들이에요? 그냥 주민인데 그냥 그냥 컨셉이 이런거야? 아 그냥 주민인데 그냥 패션만 그냥 이런거야? 얘가 막 시끄럽게 떠들면 저기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만 할 것 같애 토니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 같애 언제 조용하라고 말하지? 아 조금 참을만 한데 지금 말할까? 아니야 지금 정도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조금 더 시끄러지면 그때 말하자 지금 말할까? 아니야 아직 아직 좀 더 시끄러 아 그냥 내가 집에 가야겠다 약간 긴 느낌? 나 토니 갈갈이 타로 갈갈이 피터 이거 화질 이거 영양인가? 이것도 예쁜것 같아 엘스말라다 어우 입술이 왜이렇게 리얼해? 아니 입술이 너무 리얼한데요? 입술 질감을 왜 이렇게 살려놨어 어 나 이거는 빈이거 어 토끼로 갑시다 로봇 주민들도 좀 있네 헤르츠 마틸다 로봇보다는 어 생명 쟤네도 생명인가 어 참돌이 뭐야 어 뽀얀이 어 참돌이 귀엽다 근데 문대 친구다 그죠 근데 뽀얀이죠 이거는 뭐 사지마 오로라 나 사지마 이름이 뭐 있어 사지마 로빈 프릴 프릴 좀 무서운걸 로빈 문대 눈이다 오케이 문대 1쪽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브루조아 비앙카 브루조아를 돼지로 표현해놓은거는 뭔가 은유와 암시인가요 브루조아 계급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한건가 비앙카 고르겠습니다 올리비아 밥 어 저는 밥 노리보 라이오넬 와 노리보는 눈 왜이래 눈 왜이렇게 귀여워 귀여운게 아니라 맑음 그 이상인데 이분은 약간 음엄하죠 음엄하고 노리보 이건 뭐 거의 안보이는 수준 찍순이 아 이름이 찍순이가 뭐니 개구리들은 일부러 이렇게 입술 해놓은거 컨셉이에요 린다 키트 아니 개구리들 입술을 왜이렇게 살려놨지 컨셉인가봐 개구리를 엄청 싫어하나본데 아까 귀여운 개구리 하나 있긴 했는데 이거는 화질에도 불구하고 키트가 근데 너무 귀엽다 그죠 다람쥐 거기다가 어 너무 리얼해서 불쾌한 입술까지 키트 승 대자네이로 아리아 산토스 안소니 어 안소니 약간 백마 왕자님 약간 그런 컨셉인거 같죠 산토스 뭐야 약간 산토스 표정 그거 같은데 과방 들어왔다가 뭐야 니네 둘이 사겨? 약간 저 얼굴인데 귀녀 3호 3호 가위 로키 로키 단무지 ....... 이름 단무지냐 SEO 밀크 단무지 우유보다는 단무지가 맛있지 아 우유가 맛있지 단무지보다는 우유가 맛있지 포크 펭기 어 그런데 500명 이름직기 쉽진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같.. 어쩔수 어쩔 수 없어? 그쵸? 500명 이름직기 쉽지않아 이름 안겹치게 잘 지으려면 카라멜 써니 써니 귀엽다 써니 귀엽네 개구리들 다 부담스럽게 생긴 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길이 몽자 어 얘네 둘 다 어디서 본 애들 아닌가 그 섬 시청자 섬 놀러 갔을 때 보지 않았나요 난 대길이 설백 곱슬이 양들 귀여워요 고순이 살아 고순이지 은수리 아 금수리도 있고 은수리도 있네요 나 은수리 스파크 루즈 아 이거 루즈지 얘는 뭔가 좀 근데 간지난다 그죠 루즈가 만약에 우리 섬에 안 살았으면 스파크 골랐을 듯 어 얘 좀 간지나 뭔가 포켓몬스터 라이벌이 키울 것 같은 그런 포켓몬이에요 나 루즈 릴라 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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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솔미 다랑어 어나 왜 이렇게 얘네가 귀엽지 근데 솔미가 선바의 팝핑보바님 16개월째 고급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텀보 대공 텀보 고메스 영무원 어 그래도 고메스 아니 고메스 어 부옥이 부옥이 귀여워요 신호기 톰슨 신호기 난 새들이 좋아 어 잭슨 지키미 얘가 그 인기 많다는 그 친구죠 하지만 전 이 친구에게 굴욕을 맛보게 해주고 싶군요 512강에서 떨어져라 지키미 지키미가 또 귀여워 그리고 진짜루 아일 미야 난 미야 미헨 크로크 화질 미헨 좀 무서운데 악어주민도 좀 무섭게 생겼다 피스 샨티 이빨이 너무 멋진데요 어 샨티도 되게 귀여운데 샨티도 이거 봤다 그쵸 주민네 그 뭐야 시청자 섬에서 봤는데 피스의 이 이름과 걸맞는 이 미소가 피스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기사 이건 뭐야 이거 코예요 이거 이거 코야 이거 어우씨 나기사 아네사 이거는 화질 마리모 고기 고기죠 와 이제 반 이제 반 정도 한 건가 귀여움이 와 얘 완전 귀엽다 나 얘 데려오고 싶어 에드워드는 좀 무서워요 가면 쓴 것 같아 조커 같아 귀요미 와 이름이 귀요미야 어쩜 좋아 와 아폴로 개멋있다 오오오 와 아폴로 짱 멋있는데 햄카스 소미 나 소미 마르카 라라미 나라미 로드리 리키 어 리키도 귀여워요 똘망똘망하니 똘똘해 보여요 마릴린 보리 어 나의 나의 아픈 손가락 보리네 잘 살고 있니 보리야? 와 애도 짱 귀엽다 메이 엄청 귀여워 캐롤라인 바카스 이름이 바카스야? 오 캐롤라인 잭슨보다 엄청 귀여운 애들 많은데 왜 잭슨만 인기만 와 파이프 엄청 귀여워 우리 주민 다 새로만 하고 싶다 덕근이 부캐 부캐도 귀엽다 본캐 가져와 디폴트 아 티볼트 구리구리 티볼트 베키 파도맨 에뜨와르 화질 양들도 다 똑같이 생겼다 거무틱 요들 아니 이런 애들은 캐릭 만들기 싫을 때 만든 게 분명해 그쵸? 처음에 일단 귀엽게 막 만들었는데 위에서 어이 내일까지 곰 캐릭 10개 더 만들어 아씨 이러면서 만든 게 거무틱 아닐까요? 이름마저 거무틱이냐? 프랑스와 아롱이 프랑스와 지금 색깔이 엄청 예쁘다 그쵸? 눈두덩이 색깔이 민트색이에요 아이루 모리스 얘도 놀랐네 어허 과방만 또 열고 들어가 너네 너네 사겨? 어 이거 아이루 땀띠 아 이름이 땀티야 아 이름을 너무 막 짓는 거 아니야 진짜? 땀띠 엄청 귀엽다 얘 와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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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다 애플 엄청 귀엽다 사과네 쫓기 마리아 저는 새죠? 문대 때문에 그런가? 새 포켓몬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아하하하하하 어 아까 걔다 쫓아날려고 그랬더니 글레이 힘들어 하하하하 아 이름이 힘들어야? 하하하하 아 힘들어 나 힘들어 좋다 근정이 닮았어요 바우 탱크 힘들어 운동강이야? 아 그래? 복자 크리스틴 크리스틴 순이 근성 하하하하 어 이거 영소다 근정이 닮았네 아 근데 근성이 이름도 멋있고 표정도 좋아요 얘도 운동강이겠죠? 피엘 와 이거는 좀 너무했다 그죠? 피엘 온가봐 브루스 브루스 간지 나네 먹고파 하하 파니엘 와 눈이 약간 반전이네요 색반전이야 눈이 또 이런 특이한 설정이 있는데 우리 졸레놈 강아지 파니엘 김마리 타쿠완 얘도 얘조차 귀엽네 쓰읍 김마리는 뭔가 탐욕스러워 보여요 타쿠완으로 가겠습니다 새가 새가 좋아 마리 비티 오 마리가 약간 양중에 제일 뭔가 성이 있어요 우와 용도 있어? 우와 용주민도 있어요? 개쩐다 나 용과 함께 살고 싶다 악어야? 악어야? 그러면 타키 핑 핀틱 핀틱이지? 어 이게 새만 남겠는데? 샤브렌 엄마 이름이 엄마예요? 이건 뭐야? 주민이야? 이름이 엄마야? 주.. 주민인가요? 엄마? 이거 주민 아니에요? 아 이벤트 NPC예요? 아 계속 편지 보내주시는 분이 이 분이셔? 엄마야? 아아 노라부구님 감사합니다 엄마 집에 놀러오는 이벤트 이런 거 안 생기나? 근데 그 자식이랑 너무 다른데? 어? 서비는 귀가 이런 거 없는데? 어 일단 일단 엄마 아 아니에요? 미야 엄마라고? 다른 거야? 아아 어? 펭수 여기도 펭수야? 이름이? 얘가 먼전가? 아 농담이군요 아 난 진짠줄 펭수? 근데 펭수 눈이 너무 공허하다 펭수 눈이 너무 공허해 7암패하고 손가락만 롤하고 있는 사람 같아 멘탈은 이미 다 깨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손가락으로만 롤하는 눈이야 덤벨 이런.. 같은 팀 만나면 져요 이거는 공작생가요? 아 얘네도 엄청 예뻐 와 얘 엄청 멋있어 불사종가봐 휘니 나 휘니 어 야곱이다 근데 제스민 너무 귀여운데? 우리 친구 야곱인데 어 제스민이 너무 귀여운데? 머리도 슈머리 해가지고? 저 친구 말보로 띵우아예요? 어ㅎ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얘 말보로 띵우아야? 쓰읍 어어 아... 이걸? 야곱이 올려져라 진짜! 어... 이걸? 아 근데... 그래도 야곱이지 그치? 식섭아 그거야 아니에요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김희 파토리시아 화재 충성! 아니... 충성은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 충성은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얘 이름이 더 너무하네 푸아그라는 거위 간 아니에요? 푸아그라 거위 간 살찌게 해가지고 먹는 음식이잖아 그거... 얘 이름이 더 너무한데? 아니... 와... 이건 좀 잔인하다 이건 웃기게... 웃기게 너무하고 이건 좀 잔인하게 너무하다 그죠? 얘 이름을 푸아그라로 해놨어 일단 충성 올리겠습니다 충성... 저 별 애들이 다 있구나 오팔... 핀차 오팔은 이름 이쁘다 그죠? 보석이름이잖아 오팔... 클레오... 캔디... 태양만세 어... 이 친구 좀 무서워요 그죠? 좀 무섭구... 캔디... 아무문만 할 것 같아 썬글... 조... 썬글... 얘도 안경 씌우면은... 코알이 닮았겠지? 캬타로... 폴라... 아... 새는 새인데 얘는 약간 좀 띠컵다? 어... 표정이 뭐 싸우자는거냐? 폴라... 어 부엉이... 부엉이가 엄청 귀여워 그죠? 그... 곤충 갖다주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서 설명해줄건 다 해주고... 부엉이 귀여워요... 자다가 맨날 깨고... 허... 닌돌이는 왜... 눈이 이렇게 공허해? 뭐야... 망자가 됐어요... 핑키가 귀엽네요... 핑키... 퍼먹어... 퍼먹어... 이거 그건가? 옛날에 개미 퍼먹어... 이... 이 시절에... 지은 이름인가? 옛날에 우차사에... 개미 퍼먹어... 이거 유행하던 때 있었거든요? 그 시절인가 본데... 퍼먹어... 개미할끼잖아 이거... 그죠? 개미할끼 맞나? 얘는 약간 민트랑 비슷하다 그죠? 민트에 눈이 약간 살짝... 작아진 버전? 나 퍼먹어... 이름이... 이름이 웃기네... 어... 둘이 너무... 둘 다 화질 너무... 시몬... 탱고... 고탱하이... 추양... 쩐... 어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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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늠름하네... 염두리... 늑태... 나 염두리... 모지 모지... 이와오... 모지 모지... 파일... 아... 이거 입가에 이거 왜 해놓는 거야... 하하핰... 이거 수염이야 이거? 쓰읍... 그래도 좀... 카일... 개군... 4호... 얘는 아예... 마스크를 쓰고 있나보네요... 저 4호가 좋아요... 루시... 철소... 루시... 꽃지는 안나오나? 아이리스... 프랭클린... 아이리스... 레베카... 오즈먼드... 얘 안경 씌우면 코알인데? 쓰읍... 레베카... 오 레베카 뭔가 좀... 눈매 멋있는데? 쿠스케쳐... 빅토리아... 빅토리아... 어? 젤리다... 웃기네... 젤리... 아... KK도 나오네? 어... KK죠? 얘 뭐야 이거... 앞모습... 뭐야 얼굴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뒷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꼬리가 뒤에 달렸는데? 얼굴이 없어... 아... 얼굴 그려주는... 게 이벤트예요? 아... 여기다가... 애 얼굴을 그려주는 거야? 우와... 모동수배는 이거 없나요?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얼굴 그리고 싶다... 어... 근데 이거는... 일단은 얼굴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그려 넣기 전에는... 어... 사하라 고르는 것이에요? 주민말고... NPC들도 다 나오네요 그죠? 올리버... 빙... 빙수... 올리버... 베르리나... 세바스찬... 베르리나... 제리... 외루단... 이건 도대체 언제적이길래 이렇게... 얘도 각져있는데 쟨 더 각져있네... 조각조각 나있어요... 우와... 장... 이게 뭐 장발장인가요? 장발장 컨셉이야? 약간 죄수복 입은 것 같은데? 장... 장발장인가? 장... 몽돌이... 몽쉘... 몽쉘? 이건 무슨 동물이지? 몽돌이가 되게 기본 원숭이 느낌인데? 몽... 일단 화질... 몽쉘... 체리... 어? 체리... 얘도 봤던 것 같은데... 아크릴... 마사마... 아크릴... 다라미... 멜레옹... 다라미... 말자... 안데스... 안데스... 얘는 약간 그건데? 그 가면 느낌인데? 그리고 눈썹이 이게... 그... 일본 가면 느낌인데? 좀 무섭다... 토시도... 토시오... 에서 따온거 아니야? 약간 공포토끼인데요 얘? 나 스미모... 나는 오리가 좋아... 오리들이 귀여워... 갑돌이 미랑이 미랑... 어 케첩... 하하하하... 어 오리들 왜케 귀엽냐? 닌자토끼... 닌자토끼... 닌토... 이요... 무서운 친구... 공허... 공허에 잠식당한 친구... 얘는 뭐 캐릭터마다 따로 배경은 없나요? 왜 이렇게... 공허가 되었는지? 슈베르트... 실브플레... 어... 저... 실브플레... 엑스엘리... 펌킹... 엑스엘리... 피엘에... 시드니... 시드니... 왜 꽃지 안나와? 잔디 챔프... 잔디... 어? 저스틴이다... 저스틴 비버... 낚시... 권태... 케롬이... 헉... 권태... 진짜 이름 막... 진짜 맞죠? 관록... 하하하하... 얘도 뭐 약간 보스... 캥거루 느낌인데요? 캥거루 중에... 유일하게 그... 아기 캥거루랑 같이 안있네? 관록이... 관록... 스읍... 관록... 안심해씨... 춘섭이... 안심해씨... 어어... 왔다... 덕... 꼬찌... 얘는... 오리도 아닌데 왜 이름 덕이야... 꼬찌죠? 패트릭... 간지... 옷장사... 하치마키 파올로... 파올로... 2호... 헉... 1, 2, 3, 4, 5 다 모으고 싶다... 실바나... 피바... 실바나... 4호가 끝인가요? 릴리안...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귀여워요... 쉼표 눈... 파타야... 어? 지금 7호도 있네? 몇 호까지 있는거야? 델리... 실루엣... 실루엣... 우와... 여신님도 있어요? 하하... 아무튼 너구린 띄꺼우니까... 여신님... 아더... 타코... 오... 아더... 약간... 염라대왕같이 생겼는데... 멋있다... 아더로 갑시다... 차코 링링... 링링... 볼트... 브이온... 볼트... 어? 얘도 그거잖아... 인기...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쭈니... 바닐라... 바닐라가 더 귀여운데? 어... 아 착하잖아... 착하게 생겼잖아... 왕서방... 왕서방... 벨마... 왕서방... 왕서방... 아니... 박사... 뚝심... 뚝심... 둘이 눈이 똑같애... 근데 윤헣지가 더 귀엽다... 윤헣지... 윤헣지... 아뇨 아뇨... 진짜... 제가 봤을 때 귀여운 거 고른 겁니다... 동동이... 메리어스... 동동이가 이름이 귀엽다... 도토리용... 타마... 타마... 깐로스... 자... 512강 끝나갑니다... 케인... 어... 곰비다... 곰비 얼마나 귀여운데... 그죠? 곰비... 곰비도 맨날 뛰어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티처... 화질... 오... 투투... 안초비... 안초비... 초코... 초코... 와... 얘는... 이렇게 가르마 탔네... 펑크스... 회자 엄청 귀여운데? 이놈이 근데 왜... 회자야? 하... 이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우와... 루돌... 켄... 루돌... 크리스... 레이첼... 크리스... 와... 512강... 끝나간다... 히킨... 줌마... 히킨... 투투가 누구였지? 어... 코코아... 오리... 오리주둥이 너무 귀여워... 헉... 줄리아... 우리 주민들 다 나왔나? 자... 자 256강입니다... 128번 골라야 돼요... 어... 이제 좀... 아는 얼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만... 애... 아... 어... 나는 고순이... 아 근데 고순이 자꾸 따라다녀서 싫은데... 못사러 가면은... 아... 부옥이 고를꼴... 1호 대 곤비... 식서바 그럼모섬 주미는... 못 이기지... 고수기 대 휘니? dipip up 휘니가 진짜 멋있다 휜이 휜이 데려오고 싶어요 코코아 대 크리스틴 코코아는 주둥이는 귀여운데 눈이 그 파렴패 눈이거든요 크리스틴은 롤린이 눈 이게 뭐야? F 누르면 전멸이야? 뒤에다 두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아 그건 좀 문대 보내는 건 아니죠 이건 화질 화질 거성 뚝심 MVP 티셔츠 이거 많이 입고 다닌 애들 호랭이 에끌레르 얘도 약간 문대친구 같애 땀띠 마르 땀띠죠? 여신 여신님은 뭐예요? 이게 뭐야 얘도 그냥 주민인가요? 아니면은 막 동숲 세계관에도 신이 있나? NPC예요? 뭐하는 거예요? 분수 NPC? 금도끼, 은도끼 막 이런 거 해요? 음 일단 여신님 메이 아까 전에 그 띵우아 친구 엄청 귀여웠는데 봉추, 실버 플랫 봉추 도끼 던지면 금, 도끼, 은도끼 줘요? 빅토리아 아세로라 아세로라 귀여워 아 귀요미 귀요미 너무 귀여워 진짜 귀요미 어떡하지? 얘 왜 뽑았지? 글라임 왜 있죠 여기? 내려가렴 둘이,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이, 둘이 똑같이 생겼는걸? 차미 피카 부케 본케 가져오라니까? 올리브 어? KK KK님은 되게 근엄하게 생겼네요 그죠? 표정 변화가 별로 없으셔 파즐 리사 알파카 중에 제일 귀여운듯? 그러고 보니까 얘네 둘이 되게 특이하게 하이힐을 입고 있네요 어 일단 토비 이 친구 좀 운이 좋네 셀리 음 마스카라스 핀틱 귀여워 뭐야 너네도 사귀냐? 산토스 산토스 ㅋㅋㅋㅋㅋ 충격받은 토끼 음... 카트리나 음 100% 아 민트 민트 넘겨워 민트 옷도 이쁜거 입고 다녀요 그죠? 콩돌 밤돌이 사지마씨 사지마? 아 아니... 아 바닐라도 귀여운데 나 이렇게 생긴 강아지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아잠만이 너무 귀여워요 아잠만 아잠만 안에서 미야 나 미야 아잠만 아 레온 닌토 엄마 우리 엄마 아니죠? 닌토 아 임포님 21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니 티파니 유니 뚜뚜뚜뚜 케첩 케첩이도 너무 귀엽다 아니 오리애들 엄청 귀여워 진짜 어? 공황도둑 문대인데 이건? 무슨대 과자를 훔친 문대 스킨인데요 이거 티나 병태 병태 네이첼 음... 지키미 잭슨을 이기고 올라온 지키미 코알이지 이거는 어 얘가 화질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간지가 나요 공작이라 그런지 애초에 약간 종부터가 리처드 이것도 병태의 눈인데 장 음... 스트로 근데에 여기 여기다가 눈을 만약에 여기다가 두고 그쵸? 코어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입을 여기다 두고 여기를 귀로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토끼 주민 하나 완성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목구비만 이렇게 아래로 쭈욱 내리면은 스트로 아! 애플 얘도 장난 아니다 이게 엄청 귀엽다 입이 이빨이 식서비 이빨이었네 왜 이렇게 귀여운 거 했더니만 뭘 골라야 되냐 이거 어... 이 표정이 좀 귀엽네요 아크릴 행복한 표정 유네티 바네사 펑크스 펑크스 자신감 넘치는 레드 코끼리 간지납니다 곰드로스 고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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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면은 말 엄청 많아요 처음엔 말 하나도 안 받아주다가 아 이건 피스지 피에스 마이케미컬 선바스님 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아 보리 어 이거 레미 3호 이형이 형님 감사합니다 어... 핑키 아니에요 지금 아직 한참 남았어 이거 썽글이 재밌었고 웃길 것 같아 얘 웃기게 생겼어 이 여울이 음... 피터 피터 근데 자기가 사슴인데 사슴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네 안데스죠 우리 벼룩 땡치리 올라가자 벼룩을 가진 자 선바님 이거 5승자 내정되어 있는 대회라고 하던데 고무틱 한 번 더 가야겠는데 해명애님 감사합니다 트루와 리키 트로와 리키 리키 음... 4,5 나 왠지 이 1,2,3,4 애들은 왠지 올려주고 싶어요 케인 킹 킹 티처 충성이냐 근성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충성일까요 근성일까요 음... 충성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죠 충실하게 하지만 충성을 지키려면 필요한 것은 근성이에요 근성이란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내 내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그 힘이 바로 근성이기 때문에 충성하려면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로 근성 이거는 비앙카 대 루즈 우리 루즈 아이돌 머피 쪽쪽 브루스 사하라 브루스 켄트 켄트 얘도 뭐 mpc인가 얘 바지 입고 있네 와... 문대다 프랭크 대 대길 어... 저 대길씨 음... 사반나씨 아... 여울이 동생이에요? 켄트 뭐... 그러게 보니까 뭔가 닮았다 왕서방 대 찰스 찰스 얘 약간 그거 닮았어 세균맨 친구 누구지? 세균맨 친구 이름 뭐죠? 불타는 다리털리 감사합니다 아 딸랑이 딸랑이 닮았어 캐롤라인데 아... 죄인 감사합니다 내가 미안해 캘롤라인데 아이다 이건 아이다지 이건 아이다죠? 타쿠완대 솔미 솔미 아 짤랑이예요? 아 짤랑이 어 그놈 그놈이지 이건 이건 그놈이죠 브리트니 스미모 일단 오리 주민들은 일단 올라가시구요 관록이지 이건 와 이거 충성 근성 근엄 관록 문어 중에 물리나가 최고 그 다음에 귀여운 다람쥐 아이리스 레베카 링링 난 링링 고메스 늘봉 나무늘봉인가? 나무늘봉 노부 노부어 노부어 뭔데 이렇게 대충 생겨가지고 귀엽냐 왜 이렇게 하찮아요 누끼 따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따졌어 어... 저 일단 2호 파이프 거의 뭐 눈사람 수준이에요 아 꽃지 대 신옥 꽃지? 아 신옥이도 뭔가 권태 대 가브리엘 아 이건 가브리엘이죠 차돌이 대 초코 나 차돌이 브로콜리 대 미랑 나 브로콜리 나 이렇게 뭔가 똘망똘망하게 생긴 애들이 귀여운 것 같애 염두리 대 부엉이 나 부엉이 얜 좀 과도하게 똘망똘망이에요 아무튼 일단 놀이보 키키 대 문복 어... 난 키키 동동이 대 키트 일단 키트 하이드 밥 밥 릴리이 밴덤 릴리 쟤 좀 음엄해요 아 더... 진짜 음엄하네 나왔다 조르지 안되구요 멜버른 우띠 우띠 깨비 아아 딩딩 와라와라 뱅뱅 깨비 깨비도 귀여워요 맨날 놀라 맨날 영혼 없어져 그래서 찾아달라 그랬는데 맨날 안 찾아줘 어? 이거 젤리 12시 너무 음건한데 탈락시키면 안 돼요 아 저는 되게 순수하게 생긴 느낌 이쪽에 똘망똘망한 느낌 사이다 대 타키 음... 사이다 헐크 대 퍼머거 이건 퍼머거죠 퍼머거 이거 눈인가? 이게 눈이야? 캔디 저거 모동석 그래픽인데 왜 이렇게 그래픽이 아니 화질이 안 좋지 펠리오 대 꺼벙 펠리오 밀크 대 산드라 산드라 아폴로 아폴로가 야 제일 멋있는거 같애 간지 원탑이에요 개멋있었는데? 옷도 멋있는거 입었어 와 야곱이 대 그레이스 이건 야곱이죠 루나 대 카일 어... 루나 오걸 카일 말버릇 이리오슈예요 웅이 아버지 이리오슈 아 얘들 말버릇도 웃기네 막졌네 이 번역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우찻살을 좀 많이 보셨나봐요 그죠? 이거 동수 번역 맡으신 분이 그때 당시 우찻살을 엄청 보셨나봐 소미 소미도 뭐 특별 mpc인가요? 얘도 바지 입었네 주민들은 바지를 안 입거든요 이거는 무뚝이 해피옴 아카데미예요 소미가 벤 글루민 벤 실루엣 루돌 실루엣 로데오 패트릭 패트릭 어 이쯤에서 날 좀 뽑아줘야되지 않을까 나 날 안 뽑는 것은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 니가 날 뽑지 않더라도 나는 딱히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텐데 근데 니가 날 뽑아준다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 것만 같네 아 토니 리포 라라미 뭔가 의욕은 앞섰는데 잘 해내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욕도 없고 잘 해내지도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라라미 갈갈이 탱고 화가 일단 많아요 화가 일단 많고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절대 못참는 관상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남한테 뭐라고 하는 관상 탱고를 고르겠습니다 연유 타마 어 연유 연유 귀여워요 파틱 안시메시 파틱 엑스엘리 찍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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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너무 대충 아니야? 찍순이 힘들어 프랑스어 힘들어 어 힘들어 우리마을 왔으면 좋겠다 아이 뽀야미 상대로 가부키 이런 애들 오면 뭐 상대가 안되지 뽀야미 넬슨 아 이제야 128강이네요 하하하하 언제 끝나 이거 아 몇 번 골라야되는거야 으아 자 이거 메이저 자 토끼는 안되구요 이거는 피카 코끼리든 코끼리티 입네 요거는 마스카라스 음 카트리나 미용실인가? 가위 들고 있는데 고순이죠 아아 이거 귀여우미 내가 봤을때 귀여우미 너무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 귀여우미 케이케이 핑키 여우리 미묘님 감사합니다 케첩 혹시 몰라요 돼지 눈에 따라서 티나 돼지 눈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 어 릴리 어 어 어 윤혜찌 귀여운데 약간 지금 눈치 보고있죠? 루쥬? 루쥬 루쥬 일꾼이 감사합니다 어 이거 2호 이거 이거 아 휘니 휘니가 지금 장난아닙니다 휘니 포스 장난아니에요 그리고 땀띠우띠 서로 띠띠네요 땀띠 고우기 과연 누가 우승할지 이미 알것 같네요 어짱 아 잠만 하하하하 어 캔디 음 안초비 놀란문데 같애 어 레온 펑크스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는 완전 그냥 눈사람이야 다람이 피에스 피에스 어 곰비대 애플 와 애플이 엄청 귀여운데 그래도 우리는 곰비죠? 어 우리는 곰비야 곰비 안고르면 무장곰비 어 베를리나 근성 근성을 또 못이기지 근데 여신님 무뚝 여신님 뭐야 나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 어 더 올라가 충격토끼 산토스 계속 올라가십시오 샌디 링링 링링 지킴이 힘들어 힘들어 하하하하 tile 챙 어 힘들어 크리스틴 차 크리스틴 페트릭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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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셀리 아이다 솔미 실루엣 솔미 부케 스트로 어 부케 연유 코알 코알이죠? 민트 브로콜리 민트 키키 키트 키트 와 저화질 1등 지금 킹 리키 리키 대길 리처드 리처드 어 얘도 바지 입었네 그러고 보니까 사이다 문리나 사이다 뚝심 머피 머피 와 아폴로 썬글 오골 오골 에끌레르 올리브 에끌레르 꼬찌 가브리엘 어어어 허허 드디어 어어 제법 흥미로운 매치업이 붙었네요 야 가브리엘 가브리엘 어찌 보면은 우리 마을의 최악체죠 축출 순위 0순위 꼭 누군가를 내보내야 한다면 가브리엘 그렇게 점 찍혀있는 부르네 주민 식섭이와 함께 두 시간 동안 KK 라이브 공연을 같이 본 경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문대와 같은 운동광 성격이라서 말을 하면 할수록 문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불쌍한 우리 가브리엘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꽃지 아 야곱이 대 4호 아 4호가 먼저 떨어지네요 그렇지 그거야 핀틱 스미모 스미모 아 문대 대 콩돌밤돌 이번에도 좀 제법 이제 문대가 슬슬 애들 이제 어 패고다닐 시점이 왔나봐요 그죠? 콩돌밤돌이 내려가야지 이게 따라다만 다니고 돈만 밝히고 외상도 안 해주고 어? 물건도 맨날 내가 좀 어? 좋은 것 좀 드려놓으려니까 맨날 이상한 것 갖다놓고 어? 좋은 것 좀 드려놔줘 너네 어? 무도 좀 비싸게 좀 파 사주고 좀 아주 그냥 그리고 오렌지 하나에 100원씩 받아놓고 왜 400원에 파냐? 400% 마진 보는 장사가 어딨냐 세상에 왜 왜 왜 그렇게 하냐 너네는 진짜 어? 장사를 누가 400% 마진을 봐 어? 40%만 봐도 굉장한 이득이에요 콩돌밤돌아 나 없으면은 어? 우리 섬 경제가 돌아가니? 그런 나를 VIP 취급해주고 어? 외상도 좀 해주고 어? 내가 엄마 어? 느그 느그 너구리랑 어? 그 빚도 갚고 어? 다리도 짓고 어? 집도 증축하고 다 했어 엄마 콩돌밤돌이그 어? 문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빙티베이첨 메이첨 땡치미노부 하하하하 아 벼룩 너 땡치리인가 하찮은 아 이 짤 왜 이렇게 웃겨 하하하하 아 우리 벼룩 벼룩 땡치리 어 제가 봤을 때는 벼룩을 잡아주긴 잡아줬는데 불결해서 그대로 다시 선물로 준 것 같아요 그죠? 땡치리가 어쩌다 벼룩을 받게 되었나 분명 땡치리 머리에 있는 벼룩이었을거요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줬을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땡치리는 허어 벼룩? 이런거 좋은걸 주다니 고맙다 하하하하 그 답내라고 하긴 뭐하지만 27벼룩 줄게 이랬겠죠? 흠흠 흠 근데 근데 노보호가 너묮 웃겨요 이 흐흐흫 이 사진의 상태가 너무 웃겨서 노보호 펠리오 사반나 사반나 부엄미야 부엉 시청자 실바나 뽀야미야 뽀야미임 뽀드득 3호 100% 3호 놀이보 젤리 아무리 젤리가 그래도 이런 화질구지한테 당할 친구는 아니에요 젤리 8대 차돌 차돌 차둘이네 자꾸 차돌이라 그러네 브루스 안데스 닌토 안데스 아세로라 넬슨 아세로라 어쩌다보니 128강까지 올라와버렸는데 이왕 올라온거 64강까지 갔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널 원망하진 않을테지만 그래도 조금 분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 그래 난 여기서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올려준다면 조금 기쁠거야 토니 아 관록 관록 멋있어요 관록 대 소미 근성시리즈 아 드디어 이제 64강입니다 어 부엉이 음 여울이 혜인에 나오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근성이죠 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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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와의 추억이 있지만 휘니가 너무 멋있어요 식섭아 날 떨어트리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난 언제나 섬에 있으니까 그거야 그래 휘니 젤리 대 짬문대 짬문대는 젤리가 이기지 아 꽃이 계속 팀킬하고 있어요 지금 어 식섭섬에 약간 기강을 잡는데요 계속 이제 가브리엘 약한 녀석부터 약간 해치우는 꽃이의 그 전략 돋보이고 있습니다 약한 애들부터 해치운다 가브리엘 그 다음은 너다 곰비 자 어 이거는 또 꽃이의 승리죠 어 곰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브리엘 다음 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꽃이 어 식섭님 감사합니다 카트리나 부케 부케 메이첼 이거 메이첼 아 이제 1,2,3,4 인해도 다 떨어진다 아 관록 대 그놈 무엇이 필요한가 개 섞어라 젤리 히히히히 히히히 하핳 땡그랑 개 섞어라 히힛 젤리 개 섞어라 관록이냐 그놈이냐 크으으으 이제 이것도 그놈함이 이렇게 몸에 베여서 쌓이면 그게 관록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넘한 태도가 너무 그냥 몸에 베어버렸어 그게 바로 관록 아닌가 관록입니다 미르모님 감사합니다 피카여신님 어 이건 피카 크리스틴 캔디 크리스틴 자 주민들이 아 이것도 지금 고기가 지금 위험하죠? 어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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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사봤나 링링 사봤나 얘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저 바보같이 자신만만하게 서있는 코끼리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64강까지 올라온 거 32강까지만 올라가고 싶어 32강만 올라가면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 수 있게 해줘 날 지금까지 뽑아준 건 니가 처음이야 식사바 자 토니 뽑도록 하겠습니다 땀띠 대 KK 땀띠가 날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KK 가야죠 우리 명가수 우리 명가수 뭐야 나 64강이야? 아니 32강이야 한 번 더 충격 받으세요 산토스씨 어 귀여운 새냐 간지새냐 전 귀여운 새요 파이프 거의 눈사람이야 하하하하 아 아이다 대 티나 이건 아이다죠 아세로라 대 솔미 이건 아세로라 흐읍 야구비도 떨어졌는데 자 혜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흐읍 자아 3호 리키 이거 리키 어 이제 1, 2, 3, 4 다 떨어졌다 그죠? 사이다 대 메이 나는 메이 뒤에 가서 쉽게 결정하려고 아이다 올리는 법 아 이혜인이 감사합니다 흐읍 아 힘들어 대 오골 힘들어 흐하하하 흐읍 흐읍 아아 아아 그 오셨네 강패 오셨네 어? 얘가 뭐 이렇게 얘가 뭐 이거 잡는다고 잠잠치에 휘둘릴 동안 문대는 그저 팔을 쭉 펴고 달릴 뿐 스읍 문대죠? 츠츄츄 츠츄 지금 둘 다 시선을 회피하고 있어요 자 민트가 나중에 온 친구기 때문에 지금 루즈가 째려보는데 약간 시선을 회피하고 있죠? 자 우리 마을의 아이돌 하지만 왠지 겉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죠? 다른 친구들 3인이서 그 합창 연습할 때 혼자 계속 겉돌면서 계속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혼자 와가지고 무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오 이에니요 오 이에니요 루즈는 어쩌면 마을의 다른 애들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는게 아닐까? 그 중에 제일 늦게 들어온 주제에 은근 인기가 많은 이 민트 아주 눈에 갓이 아닐까요? 민트야 아니 루즈야 그럼 뭐 썸 자 이거는 민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잠만 오 아이리스 아 우리 화질 깨진 친구 드디어 탈락하겠네요 케첩 케첩 너무 귀여워 이름도 케첩이야 아 이거를 또 뽀얌이가 아 쥐중 최강은 누구냐 바로 나다 잡으러 왔네요 아 이 피스 얼굴 보면서 피스 이 느낌 괜찮았는데 뽀얌이가 음 잡으러 왔습니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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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스 마스카라스 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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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알 대 고순이 쓰읍 요거는 이제 고 코알이죠 왜냐 고순이는 옷살때 자꾸 따라다 아아아아 아아아 이것도 강적을 만났는데요 민트 민트 어 이응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쉬는 강자에요 민트냐 노부오냐 어 이 노부오는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민트는 은근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올라가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부오는 그냥 온거야 나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오래된 3DS에서 잠자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그래서 저 노부오를 올리고 싶네요 민트 민트 안녕 자 노부오 올라갑니다 아아아아 아이다 끝까지 올릴라 그랬는데 안되겠다 이제 32강증 되니까 빡세네요 제가 아이다 억지로 올렸거든요 계속 어 아이다가 가장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민이라길래 억지로 올렸는데 아아 이제 안되겠다 귀요미에 어 이 강력한 마성에 음 홍대병에 한계가 왔어요 아 이거 귀요미를 떨죽을 순 없어 그쯤 되면은 홍대병도 병원 가야 돼요 그 정도 지경에 이르면 본심을 100% 이상 속이면 그건 병원 가야 됩니다 홍대병도 한 20% 정도 숨기는 것 까진 괜찮아요 어 이건 귀여움이 가겠습니다 아 아이다 안녕 어 아 아 아이리스 대 메이 어 메이 메이넘 귀여워 피카 대 사반나 아 둘 다 좀 돼지눈이 좋죠? 이거 피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때를 위해 둘이 그렇게 메타를 불렀던 것일까요? 아 아 아 nek insi 아 아 아 자 마을의 첫 주민 젤리 웃기네 라는 굉장히 위트있는 말버릇을 가지고 식섭이와 함께 쭉 살았죠 섬에서의 생활 식섭이가 자리도 잡아주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왠지 늘 자고 있는 젤리 늦게 들어왔지만 항상 마을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주는 코알 거기다가 안경을 벗으면 나를 닮았어 그래서 더욱 더 친근감 가는 녀석 웃기네 야야야 아잔만 일본 이름이 아조토레오 다핳ㅎ 랄라비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젤리보다 코알이가 좋습니다 자 코아리 승리 자 32강쯤 되니까 이제 약간 좀 빡세져요 그죠? 눈물에.. 눈물에 매치업입니다 엘리님 감사합니다 자 괄록 대 부캐 음.. 이건 괄록이지 괄록으로 밀어붙입니다 아 여울이 대 크리스틴 크리스틴이었때까지 왔는데 상대가 여울이면은 이제 내려갈때가 됐습니다 크봐 진짜 왔네 32강이야 거기다가 내 상대는 너네 섬 주민 꼬찌구나 나 사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그치만 이건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닐까 언제 내가 또 올라가 보겠어 식섭아 어차피 꼬찌는 매일 볼 수 있잖아 지금 떨궈더 편지로 이야기를 쓰면 별로 화내지 않을거야 직섭아 나 태어나서 이런 부탁 처음 해봐 한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래 16강에선 진짜 구질구질하게 안 부탁할게 제발 아 토니의 너무 강곡한 부탁이 아 꼬찌도 이해해줄겁니다 토니 지금 태어나서 이런 용기를 낸게 처음이래요 자 토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무선데 서열 정리를 확실히 하려그러나 아 KK랑 붙어버렸습니다 아 아 이거는 KK씨가 많은 노래를 남겨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셨지만 문대와 나의 그 우정 문대와 나의 그 깊은 인연 그런 것을 따라올 순 없죠 문대와 나는 진짜 친구거든요 베스트 프렌드에요 저랑 문대는 문대랑 저는 진짜 친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문대를 올릴 수 밖에 없어요 데이터랑 우정도 쌓을 수 있나요 이응이응이 감사합니다 아세로라 대 근성 어 이건 아세로라 근성씨도 이제 한번 꺾일때가 됐습니다 아 아 아잔만 아잔만씨 순항중이구요 리처드 대 부엉 이건 부엉이 아 너냐 야곱이의 원수 너냐 이건 야곱이의 목 이건 곰비의 목 내가 다 갚아주러 왔다 식섭섬에 원안관계 제대로 서열 정리하러 왔다 아 뽀야미 등장 아 휜이 제법 올라가나 싶었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마네요 뽀야미 이길 수가 없죠 자 다람 메이첼 어 메이첼 리키 힘들어 힘들어져 흐흐흐흐흫 어 산토스 캐첩 와 이건 약간 뭐야 나 여기서 떨어지는거야? 어 맞아요 쌈바 자 이제 드디어 16강 시작됐습니다 저기 있잖아 16강 되면 너네 주민이랑 붙을 줄 알았는데 메이는 솔직히 너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지금은 나랑 더 친해졌지 않아? 식서봐? 난 1등 하면 하려고 지금 개인기도 준비중이야 식서봐 나 한번만 한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너 태그해서 올려도 돼? 한번만 한번만 기회를 줘 식서봐 메이도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볼일도 없는 애야 한번만 나한테 아 토니가 자꾸 이렇게 부탁을 아 너무 부탁을 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아 메이가 귀여운데 아 토니에 올라가야겠네요 자 16강 아 피카도 정말 돼지눈 좋은 친구들 한 명씩 꼭 있거든요 돼지눈은 올라왔지만 이제 16강정도 되면 진짜 이제 별들의 싸움이에요 이제 스타크래프 아아 뿌야미 대 코알 너냐? 젤리를 젤리를 해치운게 너냐? 알디 코알도 여기선 이제 안녕을 외쳐야겠죠 코바 자 뽀야미 뽀드득 두개골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뽀드득 뽀드득 자 여기서도 이제 아세로라씨도 음.. 내려갈 때가 되었네요 부엉이 아 익명이 감사합니다 아 아 잠만 힘들어 어 이거 약간 둘이 세트인데? 둘이 세트로 올라가면 안되나? 콤돌밤돈처럼 아 잠만 힘들어 아 아 잠만 힘들어 아 자 힘들어시냐? 아잠만이냐 저는 힘들어가도 좋아요 힘들어시 올라가도록 갑니다 아 8강 진출 힘들어 굉장합니다 지금 아 관록으로 제압해보려고 하지만 노부호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관록을 지니고 있든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든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든 어떤 근엄함을 지니고 있든 노부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로 올라갈 뿐 아 쟤 잘렸어요? 어 이런 아 메이철드 귀요미 아 이거 귀요미 승리죠? 귀요미 지금 엄청 강제 신흥강제에요 지금 최강제야 8강 진출이구요 아 여기도 이제 놀란 토끼를 이기고 왔지만 상대가 문대면은 이제 집에 가야죠 어 문대 귀요미 말 버릇 그럴지도요? 아 자 일단 문대 여우리부터 확실하게 문대 잡고 가나요? 어 돌아가라 이 마을의 주민은 나다 가서 업무나 봐라 문대의 강력한 공격 여우리는 출근하러 갑니다 자 문대에 올라가구요 문대 4강 진출 아아아아 노부호 여태까지 필살기를 써오면서 겨우겨우 막았는데 아아아아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등장했어요 크으 노부호에 가만히 서있기도 뽀야미가 뽀드득 찢어버립니다 뽀냉 떨어져도 아무 생각이 없어 뽀야미 올라갑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아 신흥강자들의 대결 자아 이름만으로 올라오니 힘들어씨 그리고 조근정 닮은 얼굴 하지만 귀요미 그냥 너무 귀여워서 음 귀요미 올라갑니다 아 근데 진짜 귀요미 하고싶다 마일섬 한 몇번 하면 나오려나 어 식섭아 내가 주민이랑 붙으면 깨끗하게 포기하려고 했거든 근데 부엉이는 박물관 관장이잖아 나 너 나 뽑아주면 내가 대신 화석이랑 물고기랑 곤충 잡아줄 수 있어 식섭아 한번만 한번만 또 도와주면 안될까 부엉이 쟤는 곤충 무서워해가지고 잘 못잡잖아 나도 무서워하긴 하는데 나 이번에는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힘들긴 한데 화석 내가 파다줄게 조금만 도와줘 아 토니가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 이거 또 토니 올라갑니다 아 이제 4강 아하하하하하하하하 4강 시작됐습니다 아 신흥강자 정말 진짜로 진짜 그냥 귀여워서 올라온 정말 이상형 월드컵에 걸맞는 그런 매치업인데요 나의 문제와 나의 우정은 그냥 너가 단순히 귀여운 걸로만은 뚫을 수가 없지 그쵸? 단순히 그냥 귀엽다고 뚫리는 그런 우정이 아니야 나와 문대 사이에는 너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게 있지 자 일단 이거 문대에 올라갑니다. 아 기옴이 4강에서 떨어집니다. 중결승전 아 그러면 식속아 식속아 나 한번만 더 이기면 결승이야 식속아 진짜 한번만 안되겠니? 나 벌써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우승할 것 같다고 했단 말이야 식속아 식속아 안돼 토니야 이제 더이상 널 봐줄 수 없어 내가 널 몇번이나 봐줬는데 이왕 봐준거 한번만 더 봐줘도 되잖아 어차피 너 뽀야미 좋아하는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꼭 날 떨어뜨려야겠어 그러니까 뽀야미를 올려야지 토니야 내가 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 올려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니? 식속아 그래도 여태까지 나랑 512강부터 함께해왔잖아 뽀야미 뽀야미보다 내가 더 귀여운 점이 있을지도 몰라 됐어! 내려가 뽀야마 물어! 뽀야드? 자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레알 뽀야미 문대 싸움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문대가 츄츄츄 하면서 팔 벌리고 공터를 달릴 때 여태까지 문대와의 추억이 가슴에 들이우며 가슴이 웅장해진다 옛날부터 동물의 숲 밟는데 왕같은 존재인 뽀야미가 마을 한박판에 궁전같은 집 얻고 사는데 와 진짜 뽀야미 문대는 전설이다 이거는 고르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보의 싸움은 평생 평생 가는 싸움 누구 하나 고를 수 없는 이건 못 고르지 차라리 톤이랑 노브를 올릴걸 이건 못 고르지 투표 가자구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정해져있어요 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민은 바로 문대입니다 문대 우승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민은 바로바로 문대입니다 킹좀 봐볼까 아 1등 잭슨이네 잭슨 여울 쭈니 콩돌밤돔 패트릭 와 뽀야미 7위야 세상에 우리 뽀야미 이렇게 이렇게 강하구나 뽀야미가 인기가 많구나 뽀야미 7위야 와 뽀야미 인기 진짜 많다 뽀야미 아 쓰라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아 패트릭도 인기 엄청 많네 주민 중에서는 3위인데요 그죠 패트릭 쭈니 비앙카 뽀야미야 얘네는 그 NPC고 주민이 아니라 그죠 여울 콩 콩밤 패트릭은 아니에요 전 진짜 문대가 더 좋아요 아 근데 뭐 더 좋다고 보다는 아 들으면 어떡하지? 스위치 꺼놓으니까 괜찮겠지? 아 이거 귓속말로 했어야 되는데 아 들으면 안되는데 문대는 몇 등이려나? 어 무판이도 있네 의외로 그 NPC들이 인기가 엄청 많네요 문대 몇 등이야 어딨어 헉? 귀요미 21위? 문대 어딨어 문대야 어딨니? 아니 문대는 어딨니 근데? 문대야 헉 문대야 문대 어딨어요? 검색할 수 있나요? 문대 102위네? 내가 해서 102위된거 아니야? 내가 고르기 전엔 몇 등이었을까? 내가 우승시켜서 지금 102위된거 아니야? 아 아 사람들 문대의 귀여움을 모르네 우리 애들 한번 인기 좀 쫙 봐볼까요? 자 뽀야미 7등 문대 102등 가브리엘 가브리엘 315등? 하하하하 가브리엘 315등 곰비 곰비 406등 하하하하 토니 토니 412 등 하하하하 토니 최악체구나 토니 최악체구나 하하 젤리 젤리 191등 문대랑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코알 코알 361등 꼬찌 128등 꼬찌가 문데보다 인기 많다 그 다음에 루쥬 루쥬 394등 아 위면이 감사합니다 아이 저거 우승으로만 체크될걸요 우승까지 간 애들만 체크되고 승률로 하는걸걸요? 아 민트 민트 131등 근데 문대가 꽤나 높은 편이네? 그쵸 문대 102등이면은 꽤 높다 그래 500명 중에 100등이면은 되게 잘하는거지 500명 중에 100등이면은 대충 한 20%정도 되니까 한 골드정도 인기 있습니다 어 인기 인기 티어 골드야 뭔대 아 야고비 야고비 121등 야고비가 인기 꽤 있네 야고비도 골드정도 되네 이제 곰비 이런 애들이 약간 브론즈 뽀야미는 이제 랭커죠 챌린저도 아니고 랭커 뽀야미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주민이었어?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네 이 늑대 친구들도 인기가 되게 많군요 비앙카 시베리야 노브오는 몇등인가요 노브오요? 313등이요 토니가 최악채야 내가 검색해본 애들 중에 412등 우승비율 0.05% 단 한 번 했나봐 단 한 번 꼴등은 누구지? 어 이와오 아예 우승 못한 친구들 다 근데 다 화질 안 좋은 애들이네 어? 몽자랑 글레이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어요 이거 주민으로 데리고 계신 분들 얘네 한 번씩만 뽑아주세요 쫓아 쫓아내고 싶은 주민 1순위들인가? 아 땡치리? 땡치리는 그래도 우승했다 321등 토니보다 인기 많아요 아이다? 아이다 은근 인기 많을 듯? 아이다 179등 아이다 줌마 만보기 봐주세요 노답 삼형제라고 불림 줌마? 줌마 389등 토니보다 인기 많음 그 다음에 만보기 만보기 324등 아니 누가 돼도 토니보다는 인기 많은데? 아니 누가 돼도 토니보다는 인기 많은데? 딱 아 왜 보냈어요 힘들어? 힘들어 300등 아니 토니가 진짜 전화할만 했네 날 지금까지 뽑아준 건 네가 처음이야 식사다